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몇 도냐고요?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16도 16도인데 믿지 말래요 춥다 움직여라 추우면 움직이면 열나서 따뜻하다 그랬죠? 여기서는 추운데 왜 움직이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까 방송 키자마자 저한테 경기도 여주네 오빠가 너 강원도냐?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나 형들이 약속한 건 빠꼬없이 지키지 걱정하지마 여기는 러시아 현지 일입니다 이제 오늘 콘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현지에서 살아남기 오늘은 제가 내일 이글루 방송을 맞이해서 필요한 용품들 있죠 나 혼자 소통을 하면서 러시아 가게랑 시장 같은데 가가지고 필요한 물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 사야 되고요 삽 톱 낚시대 선글라스 등등등을 사 보도록 할게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걸 할 수 있나? 러시아 번역기 어플 내가 러시아 오자마자 해봤거든? 근데 안돼 근데 내가 딱 아는 단어는 딱 두 개 있습니다 딱 두 개 일단 쓰바씨바 이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즈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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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라이터 와 형들 지금 발 빠지는 거 보여요? 여기는 산도 아니야 산도 아닌데 발이 이렇게 빠져 와 여기 있는 이 샵 보이시나요? 이 샵? 이 샵에 들어가서 나 혼자서 용품을 구매를 해볼게요 신발이 떨어지는 게 돼요 우와 이쪽은 지드라스 부이째 지드라스 부이째 어우 땡큐 어우 나와 일단 실명이 되거나 시력이 저하가 될 수 있대요 하도 눈밭이 하얘서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사자 아니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안 어울리는 게 없네 이거 사자 카이색이야 카이색 오 맨맨 블랙 맨맨 블랙 가지 않습니까? 빡빡이 하죠 시야 지드라스 부이째 이제 가자 이거 얼마야 2,100 곱하기 54,000원 형들 감사합니다 삽 어디에 있냐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삽 어디에 있냐고 슈파슈파 티처음 삽 삽 바타 로바타 어 삽 네 삽 로바타? 로바타 로바타? 아 이건 왜 삽 클라스 벗어? 이걸로 누르는 삽 하긴 딱 좋은데? 컨테이너 컨테이너 꺼 오 이거는 아빨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고려인이야 한국말 하세요 톱 있나요 톱? 아 도끼? 오케이 오케이 아 땡큐 오케이 이제 저 낚싯대만 사면 끝날 거 같긴 해요 형들 안 사 그냥 고기 접지 말고 죽자 그냥 수승님이랑 낚싯대 한번 고르자 아래카드 티셔 헬로우 헬로우 오케이 땡큐 여기는 또 수바시바 어 수바시바 하이 아임 코리아 땡큐 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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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은데요? 우리 씨가 표정이 안 좋죠? 수바시바 아 뭐야 뭐야 왜 그래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주 나이스 형이 이제 낚싯대를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낚싯대 저한테 손해 주실 거 있나요? 세비가 약간씩 틀리니까 네 여기서 피처를 해주는 거 몇 가지나 고기 숟가락으로 자 이제 삽으로 들어가서 낚싯대에서 할게요 얼음 낚시, 얼음 낚시 장비가 보이죠 얼음, 얼음 낚시? 예 아 으 예 여기 하나씩 있는 거? 낚시하러 내일 가요? 예, 낚시하러 내일 가요 우리 사장님이 내일 간다요 낚시요? 예 주 미스터다? 저기 오 코리안 유튜브 스태프 아 코리안 유튜브 스태프 빅스테프 코리안 에어포트 귀구 와! 농담! 오! 밀크! 밀크 와쿠 이거지 되게 좋아지는데? 오케이 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대구방 시려우니까 빨리 탈게요 아르카티처럼 무브 무브 오케이 렛츠고! 일단 형들 러시아 건물들 보면은 건물들이 굉장히 큼지만악해 큼지만악하면서 제가 보니까 옛날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도 옛날 차가 많고 뭐 무엇이든지 다 큼직큼직 와 도로에서 눈 살짝 치운 게 저 정도고 도로에 있는 눈 있지 만지거나 눕지 말래 사람들이 눈 수북하게 쌓였다고 쓰레기랑 담배꽁초랑 강아지들이 특히 똥을 많이 쌓는데 개똥 형들 자동차도 그거래잖아 좌엔들이면은 부자 평민 아니면 부자 그 다음에 우엔들이면은 살짝 서민 이게 나뉘어져 있대 사람 많은 데 갈 거니까 네 지각 조심하고 아 함부로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형들 이동을 해서 지금 여기는 러시아 전통시장 왔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와 근데 러시아분들이 연어를 좋아하시나봐 연어가 되게 많네 네 아 살아있는 곳도 있대요 아 살아있는 곳도 있대요 생물 살아있는 곳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에는 안 되니까 그냥 다시 들어가자 그럼 왓은 게 스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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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신이네요 좋아해 일단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쟤드라스 보이세요 어 크랩 크랩 하오모 시키지 스토리에 하오모 시키지 예 바쿠파야 바쿠파야 아 아 어 땡큐 아 수바 수바 아 근데 1200원이래 12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4,000원 히로달 아니야 한 마리에 24,000원이야 티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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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나라 숫자 1000이 티사차거든 이거 3개래 티사차 3개 그러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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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어 얘는 6만원이다 6만원 아 두 마리같이 없다 어 두 두 두 두 어 어 8만 7천원이다 그러면 엄청 싼거지 우리나라 돈으로 11만원 들었다고 11만원 되게 싸네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무서워고 싶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봤지 나 러시아 와도 후구 안 당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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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하나 사고싶은데 양말 하나 사고싶은데 How much is it? 100 100 원 헌드로야 돼? 아 2 2 오케이 오케이 와우 파일스 와우 오우 이건 사야 돼 네 2개니까 400원 네 오케이 바이바이 땡큐 자 킹크랩 핫 핫 킹크랩 스토브 핫 이제 2개 잡아봐 이제 레츠고 레츠고 일단 가자요 일단 킹크랩 먹기 위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형님 그러면 그냥 여기 내려가가지고 우리 킹크랩 한번 찌자 와우 안 들어갈 거 같다 와 이거 냄비가 작은 너무 작은데 냄비가 아 차가 오우 씨가 썰매 한번 탈까? 썰매 샀거든 썰매 한번 타보자 이거 주기장자 기다리면 노잼이야 가자 야 야 빠르진 않은데 우아 하하 하하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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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어 어 안 돼 안 돼 그만하자 안 돼 안 넣어 와 냄새 너무 맛있는데 자 형님 공개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야 어 카메라 초점 맞춰드릴게요 카메라 초점 형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어떡했네 어떡했네 물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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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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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 안 익었어 근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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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크랩보다 단맛이 더 날텐데 이야 형들 살 꽉 찼다 엄청 통통하지 이야 아 뭐야 새똥이인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한번 발라서 와 근데 이거는 같이 먹자 카메라 감독님도 하나 드려볼게요 감독님 아 죄송합니다 와 근데 살 감독님 안 돼 예 와 드세요 와 확실히 한국에 다르죠 자 일단 이제 까고 아 아 쟤가 지금 손으로 눌러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건데 아 일단 그냥 먹자 이따 얘라도 한번 해볼게 얘라도 제대로 와 형들 머리 한번 먹어보자 머리 형들 머리 했어요 머리 머리 이거 따고 와 형들 이게 진짜잖아 이거에 막 찍어 먹는 거잖아 이게 진짜잖아 형들 형들 저 맛 평가를 못해요 죄송해요 와 그냥 너무 맛있어요 진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와 이거 밥이 없네 와 형들 또 스승님이 한번 까주셨습니다 와 well 이 껍데기 같이 살이요 감사합니다 니들이КА 맛을 알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불로 만드는 방송을 합니다 내일이 메인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현지 시장 탐방 방송도 하고 러시아 하면 해산물이 유명하기 때문에 해산물 먹방까지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우리 형님 살리네 어드벤처 끝판왕 아르카디야 오케이 우리 아르카디자 아르카디자 오케이 오케이 아르카디자 땡큐 베리베리 땡큐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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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